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러스원 강의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제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셨는데 경제론 자체가 시험상에서 공부하실 때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기본적인 원리가 용어에 대한 이해가 돼야 나중에 공부하실 때 훨씬 편하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공급이론에서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수요하고 수요량이라든가 아니면 수요의 성격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텐데 이 수요의 성격에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전적이라고 했으니까 구매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요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법칙하고요 수요곡선에 대해서 배우셨을 때 수요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하고 수요량 사이에서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 즉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거 그런데 이 수요법칙이라는 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요법칙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난 게 수요곡선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된다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수요법칙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또 정리했냐면 수요량의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 이거를 정리가 되면 이게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도 같이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먼저 이 수요량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얘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요 여기 그래프 상에 보면 여기 우리가 가격을 쓰기로 했잖아요 이 가격이 변해서 이 수요량이 변하는 관계를 나타낸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나의 수요곡선상에서 원래 여기가 균형점이었다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점의 이동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즉 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 있죠 그 명칭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형태는 이런 식으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린 거죠 그런데 이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 상에 있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아닌 애들에 변해서 이 수요량이 변한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가격은 그대로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함에 따라 이렇게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형태로 표시되는 거 그러면 얘가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요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변해도 수요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은 수요의 변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은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시험상에서 기초적으로 인용을 해주니까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시면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도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공급량의 변화도 역시 가격에 의해서 공급의 변화라는 것도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 줄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공급량의 변화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공급량의 변화라는 것도 여기 있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관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공급 곡선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가 변해서 여기 있는 이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공급 곡선상에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가격이 아니죠 가격이 아닌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화가 발생했으니까 그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선을 그림으로써 이렇게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해서 그렇죠 수요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라는 것은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기술이 발달했다든가 그렇죠 이런 생산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공급의 변화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변화에 의해서는 우리가 이제 소득이 변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재화라고 해서 대체제하고 보완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대체제라는 것은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애 있죠 걔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얘가 비싸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네 소비는 줄어들고요 상대적으로 대체관계 있는 재화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A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대체제다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한 재화의 가격이 뭐할 때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이것도 대체제죠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거죠 얘가 비싸진 거고 그럼 얘 수요량은 늘어나지만 얘 수요는 감소하는 관계 그걸 우리가 대체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대체제는 우리가 이렇게 등호를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완제 관계를 보시게 되면 보완제는 우리가 A 플러스 B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한 재화의 가격이 뭐할 때 상승할 때 그렇죠? 수요가 감소하는 애를 우리가 보완제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바늘과 실외 관계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바늘 가격이 오르면 바늘 소비만 주는 게 아니라 실외 소비도 같이 우리가 줄어드는 관계로 나타나니까 그걸 우리가 보완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수요는 증가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수요 변화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들 정도는 구별이 가능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공급에 대한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에 대한 거를 또 보시게 되면 공급도 역시 성격을 보시게 되면 얘도 사전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판매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다는 얘기죠 공급 법칙이 있고요 공급 곡선이 있었을 때 역시 여기서도 기본적인 거는 이 공급 법칙을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공급 법칙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비례 관계라는 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난 게 이렇게 공급 곡선이고 기울기는 우상향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는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의 변화를 정리할 때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변화 요인에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생산요소라는 거는요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재료를 얘기하는데 생산요소 가격이 변하게 되면 공급이 변하겠죠 그래서 이 생산요소 가격에서는요 주택건설용 택지 가격의 변화라든가 건설노동자의 임금이라든가 시장 이자율이 변하면 공급이 변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를 시험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 부동산 공급이라는 건요 부정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공급은 늘릴 수가 없죠 결국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게 됐을 때 정부의 어떤 공법상의 행위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이 되면 공급에 있었을 때 용도 변경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급 변화에 영향을 주고요 공급자들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되면요 공급이 감소하죠 왜 공급이 감소하냐면 더 오른 다음에 파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게 되면요 시장에 매물이 없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하고 공급을 배웠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대한 거를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일치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계산에 대한 거는 뭐 지금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가령 예들어서 우리가 하나만 변한다고 가정할 때요 공급은 불변인데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만 증가를 했을 때 얘가 불변인 것은요 단기적으로는 공급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늘어났더라도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공급을 바로 늘릴 수가 없죠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상태를 우리가 초과 수요 반대로 공급이 많아진 상태를 우리가 초과 공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실 거는 이런 얘기죠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위의 경우는 초과 수요가 될 것이고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이 상태는 초과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해두실 거는 일단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렇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은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게 이제 문장상에서 주어졌을 때 이걸 갖고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의 여부는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를 놓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균형에 대한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 공급 상황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더라 그런 내용 정도만 처음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저희가 강의를 전해드리면서 다 저희도 겪은 건데 처음에 한 번에 많은 것을 전해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소화할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입문 또는 이런 기초 과정에서는 우리가 전체가 10이라고 그러면 한 2에서 3 정도 이 정도 전달을 해드리고 그게 이제 조금 익숙해질 정도가 되면은 거기서 조금조금씩 분량은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다 소화를 하시게 되면은 시험장이 들어가셔서 6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소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쭉 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달 뭐 이렇게 출발했다가 연말이고 공부하기에 어떻게 좀 시간이 안 나고 또 연초가 되니까 바쁘고 이래서 등록만 해놓고 제대로 못 봐가지고 아이고 이거 언제 하냐고 포기할 게 아니라 5월 달에 시작해서도 되는 분들도 있고 그죠 본인이 노력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바쁘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갖다가 뒤로 밀어서 내가 시작한다 손 치더라도 그냥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배우신 거죠 아 탄력성은 거의 매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얘가 1% 변할 때 얘가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느냐를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이고요 이렇게 분수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야 된다 즉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우리가 구별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라는 게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10%가 이렇게 감소했어요 그죠?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1이죠? 이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의 수치가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얘가 10%가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11%가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잖아요 그죠? 10분의 11이니까 1.1이니까 1보다 큰 애를 우리가 탄력적 그죠? 1인 애를 우리가 단위 탄력적 근데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9%가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0분의 9니까 0.9가 되겠죠 1보다 작은 애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 탄력성에서는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탄력성의 크기가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탄력적이나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주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체제가 많으면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재화가 많으면 만약에 얘하고 대체 관계는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면 얘의 소비가 확 줄어들죠 따로 소비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대체제가 적으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그 재화만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의 크기가 크게 변하지 못하죠 그걸 우리가 표현상에서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1보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작다라는 것은 1보다 작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탄력적인 거고 작다라면 비탄력적이죠 탄력적일 때는 대체제가 많고 비탄력적일 때는 대체제가 적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값 1을 기준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대신에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에서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를 토대로 해서 재화의 성격을 우리가 구별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저 가격 탄력성에서 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공급도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것을 처음에 조금씩 접하시면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도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죠 만약에 가격이라는 것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이렇게 10%가 증가하면 그러면 가격 변화하고 양의 변화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분의 10이니까 1이 나오겠죠 이걸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똑같은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수요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지만 공급은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 법칙을 반영하는 거예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위 탄력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 이 표현은 수요나 공급이나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력적 비탄력적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변동 쪽에서 가서 보시게 되면 경기 변동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나와도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성이 되는데요 경기 변동의 형태를 보게 되면요 순환 변동 외에 이게 추세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계절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적 변동 이런 형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순환 변동은 화환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고요 추세 변동은 장기 변동이라고 해서 경제 성장이나 인구의 어떤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거고 계절 변동은 매년 1년을 주기로 해서 봄, 가을에 이사철이면 부동산 거래가 잠깐 늘어날 때가 있겠죠 그리고 무작위적 변동은 정부의 정책 때문에 해서 갑작스러운 정부의 정책이죠 정부세를 갖다가 강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장의 거래량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경기 변동의 특징관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일단 진폭이 크다는 얘기죠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요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부동산 경기는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 이런 식으로 이런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고요 그 다음에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회복시장하고요 상향시장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후퇴하고 하향시장이 있을 때 이거는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결국 매도자가 중시되는 그런 시장 형태가 나오고요 경기가 안 좋거나 불황이 되면 매수자가 시장을 중시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다는 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거미지 모형에 대해서는 결국 부동산 경기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어떤 시차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기본 이론할 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경제론에서 배우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앞으로 알아야겠구나 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또 형태를 바꿔서 문제로 플러스 1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분히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플러스 1에 대해서 경제론 배운 것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